음악 어민과 강제 북송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보의 바탕을 두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누가 주도했는지는 짐작하는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당국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그런 사실이 낱낱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통일부가 드디어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을 소위 그 와이어 수갑을 채운 것이 아니고 와이어에 묶어 가지고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했는데 경찰은 와이어를 가지고 사람을 묶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사안을 대한민국의 청와대의 안보실이 주도로 결정했다. 이런 사실을 뭐 이런 취재가 아니고 통일부 부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할 당시에 경찰특공대원들이 호송한 것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결정된 것이라고 7월 15일 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북한에 송환된 주민 194명 가운데서 강하게 저항했던 경우는 이들 어민들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7월 15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협의회에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본인도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일부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한 바와 같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유로 사람을 묶은 것도 수갑이 아니고 결국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각이 개편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소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 구조를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지휘체계가 나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위에는 대통령이겠죠. 그다음에 정책실장이 있는데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하지 않고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직보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이 동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렇게 정책실이라든지 예를 들면 다른 그런 인사수석, 정무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에 있지만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거의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당시에 서훈 씨였습니다. 바로 위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결국은 이 사건은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도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훈 씨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서훈이 문재인도 속였다면서 알아서 꼬리를 잘라주고 문재인을 위해서 확성기 방지법도 발휘해 주는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 수상하다 수상해 7월 14일 날 노컨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태경이 서훈이 문재인도 속여 당장 인터폴 수배해야 문재인은 어떻게 속인단 말입니까? 문재인 사저시위 몸살 앓던 민족 하태경이 웬일이야? 반색한 이 법 이것이 아마 확성기 방지법입니다. 이것을 아마 7월 달에 또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이 여하튼 수상한 작자다 수상한 작자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과 그다음에 한 번도 당선 경임이 없는 이준석은 짝짝꿍이 돼가지고 사유로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국민의힘 내부에 철도철미하게 파묻기 위해서 아주 심하게 노력했던 보통 노력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질주하듯이 노력했던 그런 두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필연적으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른바 인센티브 동기가 있는 겁니다. 하태경의 동기는 뭐였을까? 이준석의 동기는 뭐였을까?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저것이 궁금하다. 그 가운데 하태경과 이준석이 이토록 열심히 선관위를 대형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선거 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해온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구민들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험한 일을 이준석과 하태경이 한 겁니다. 물론 더 험한 사람들은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그 못지않게 험악한 일을 한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수상한 작자입니다. 서훈이 문재인도 속였다. 당장 인터폴을 수배해야 된다. 7월 14일 날 노컷뉴스입니다. 서훈이 어떻게 문재인을 속입니까? 서훈이 어떻게 문재인을 속입니까? 국가안보실장이 그러면 주도해가지고 탈북한 어민 두 사람을 안대를 씌워가지고 와유로 뭡니까? 사람을 묶어서 그렇게 내보냈단 말입니까? 북한으로 북송했다는 말입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고 소가 더 심하게 웃을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겠죠.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왜 펼치냐 이야기죠. 정말 하태경 씨가 이렇게 처신하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도 아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예요. 이 문제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상에서 피살된 이대진 씨 피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출근 검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서훈 전 국정실장은 관광 비자를 받아서 지금 미국으로 출국해가지고 LA 인근에서 아마 머물고 있다는 그런 정부가 아마 도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적시 기국하면 아마 검찰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안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출국 검지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둥 신 많은 둥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까먹는 겁니다. 당신이 국민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야기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신에게 표를 준 거다 이야기죠. 그런데 당신이 뭡니까. 권력을 잡은 이후에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뭘 했냐 이야기죠. 당신이 뭘 했냐 이야기입니까. 뻥치는 거 빼고 다른 거 뭐 했냐 이야기입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 여러분들 1부 3부에서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우리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뭡니까. 쇼쇼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뭘 했냐 이야기 도대체. 그걸 사람들이 예리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불만스럽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아마 윤 대통령이 깊이 새겨서 사람이 뉘지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뉘지게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들 저는 이 뉘지게라는 말이 경상도 말 같은데 뉘지게란 뜻 아시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야무지지 않고 강단 있게 행동하지 않고 맺고 끊는 것이 맹악하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두리번 두리번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것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 사람이 참 뉘지다는 표현을 씁니다. 뉘지다. 사람이 앗살이 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이런 게 없는 걸 때 사람이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사람이 뉘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참 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을 되돌아보면 부하들하고 일을 할 때 항상 꿈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항상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감시간에 임박해 가지고 사람을 그냥 초조하게 만들고 일을 못 맞추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힘들었던 사람들이죠. 사람이 확실해야 되죠. 할 때 하고 말 때 말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하면 확실히 하는 거고 이런 게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강단이 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백이 있다. 강단이 있다. 사람이 화끈하다. 술집에 가서 돈 쓰는 게 화끈하다는 게 아니고 일도 화끈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뭘 하고 있습니까. 꿈떡이는 뭡니까. 천하의 꿈떡이 1등이라고 불러도 될 거죠. 그러니 지지율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하도 뭡니까. 왕왕거려서 그동안 전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안 다룰 거다. 선거 문제 안 다룰 것 같다. 그것을 가장 앞서서 이야기하고 당분간은 목소리 안 높였으면 다른 사람이 왕왕거리니까 내까지 나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면은 여기 보니까 강제 북송에 침묵하든 침묵하든 문재인, 윤정부 인사들 지정학의 힘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지만 지정학이 뭐가 중요한지 넘어가면 뻔히 죽을 사람들을 그 젊은 사람들 북송하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도무지 나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이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매대하다. 다 좋다 이야기입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북송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죽을 젊은이들을 그렇게 북송할 수 있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에서 현실적 이익이 아니라 이념적 반복에 갇혀 있다.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념적 반복에 갇혀 있기는 뭡니까. 생사가 갈려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는 절대 뭡니까. 소위 적하 야욕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존립 이유고 김시 왕조의 존립 이유가 남한을 적하하는 거잖아요. 남한을 먹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념적 반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한반도 이익을 위해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된다. 전체주의 체제하고 뭡니까.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안 먹힌 데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무슨 서명이라든지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정권 탈취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낭만적인 시각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20년 50년 장기 집권을 할 뻔했잖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0년 50년을 선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정권을 잡을 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사 회생하게 가지고 이런 윤석열 후보가 운 좋게 뭡니까.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화급하고 중요한 주제를 뒤로 미루고 무슨 경쟁력이다 뭐다. 그게 뻥치니까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그냥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심하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심하게 이야기 안 한다면 그냥 포기한 겁니다. 네 쪼대로 해봐라. 이겁니다. 저는 성정이 과격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하게 예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딱 보면 뭡니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수가. 수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에 하는 걸 보면. 여기 경상도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뉘이지다는 이야기가 어느 말인지 여러분들 누가 한번 찾아보고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이야기가 분명히 기억되고 있는 사람을 아 저 사람은 상당히 뉘이지구나. 넘기면은 돌아가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걸 넘기는 거가 뭘 가지고 합리화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전체주의자들은 평화협정이니 종전선언이니 이런 게 다 도구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이란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바뀔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한 30%의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언제든지 뭡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문재인이란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사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1978명이 찬성하고 18명이 반대한 겁니다. 조응래 시민입니다. 사지로 밀어넣었지 않습니까. 그 사지로 밀어넣은 것이 어떻게 이러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김상진 님이 지정학적이면 귀순 동족을 죽음의 땅으로 압송시키고 NLA를 공무원 피격화행을 당해도 방관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검찰은 저 정신나간 사람을 법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워서 반인권과 반인륜과 만행을 알리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북송 사건은 시대의 반인륜 범죄입니다. 넘기면 죽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난 도무지 뭡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20년 집권했다.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윤석열에 대한 여러분들 비판을 삼가하는 것은 그나마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 대신에 윤석열 후보가 됐으니까 숨이라도 여러분들 쉬고 살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닌 겁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은 여러분 낭만으로 해야 되죠. 사랑은. 그러나 삶은 낭만적으로 하면 펑펑이 당하지 않습니까. 개론 생활하면서 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바깥에만 나면 쏟아서 오는 사람들 사기당해서 오는 남편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야무지하죠. 적의 의도나 의중을 파악하고 속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자들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낭만주의자로 해야 되고 개인 삶도 낭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낭만만 그냥 이성만 갖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흥이 있고 감정 있고 낭만이 있고 웃음이 있고 울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현장은 엄청나게 쿨해야 되고 뭡니까. 냉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고 선전선동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고 타인들이 뭡니까. 사기당하지 않아야 되고 타인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가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이 뭡니까.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 돈을 빼앗기지만 공동체가 속임을 당하면 모두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너무나 다른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그들은 바로 왼쪽에는 중국 공상당이라는 조직이 있고 위쪽에는 중국 공상당의 비호가 있는 한 사라지기 힘든 김씨 왕조가 있고 또 그 위에는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야만주로 침략한 더 푸틴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새로운 변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을 다섯 번 여섯 번 실험시켜가지고 이러면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재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노무인 정권에서 이러면 한 번 경험한 것을 문정권이 얼마나 야무지게 5년 동안 나라를 그냥 작살을 내는 걸 봤습니까. 그들이 다시 뭐죠. 권토 중래해가지고 다시 이러면 권력을 지게 되면 그때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우파 진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죽어야 죽는 줄 아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너무나 다른 그들과 너무나 악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찬 운명입니다. 너무나 사악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찬 운명입니다. 너무나 부정직한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찬 운명입니다. 인간이면 도저히 상상 졸사할 수 없는 선거 부정과 같이 그렇게 이름들 최고의 악한 짓을 하고도 시치밀 때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딱 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또 당하는 겁니다. 이제 당하면 이렇게 뭡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생긴 많은 문제점을 용쾌히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약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천문학증 증거물료를 축적이 됐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는데 당신이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논평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여러분들 설명하지만 인사가 어땠다. 김건희 여사가 어땠다. 다 여러분들 가짜입니다.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뚜렷차게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당신이 한다고 했잖아. 왜 안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fucked iller belum 그 hopefully Des commence 그 그 그 그 그